책상, 의자, 서랍장으로 구성된 책상 세트입니다. 책상 상판은 레드쿨으로 사용했구요. 나머지 부분은 레드파인 소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책상 밑에 낮은 서랍이 두개 있구요. 밑에 서랍장 별도로다가 3단 서랍장이 있습니다. 서랍 내부는 삼나무로 만들어졌구요. 옆에 3단 레일, 튼튼한 3단 레일 볼레일을 사용했습니다. 색상은 바질 밀크 페인트를 사용했구요. 테두리를 빈티지하게 사포로 문질렀습니다. 상판은 튼튼한 레드쿨, 참나무 종류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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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